저희 류진이 너무 예쁘죠? 더 예쁘다. 아 진짜 지수완이 너무 귀엽다. 보여주고 싶다. 나 아까 찍어줬거든요, 머리가.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. 실제로 인간물로 이런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는 거나 생긴 게 멋있어. 안녕! 안녕! 예쁘다! 언니 지금 진짜 멋있어. 진짜 잘 어울려. 아, 예쁘다. 언니 너무 예쁜데? 아, 저 눈이 너무 꼬치. 너무 꼬치. 그 눈이 너무 꼬치. 그 눈이 너무 꼬치. 너무 꼬치. 예뻐. 꼬랑이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아, 진짜 예쁘다. 아니, 아니, 근데 다 안 돼, 너. 귀여워. 오늘 진짜 귀엽다, 오늘. 너무 멋있어. 아, 진짜. 오, 너무 예뻐요. 약간 미치한테 선물하려고 포장한 옷 같아요. 저를 뽑아주세요. 저를 뽑아주세요. 아, 진짜. 우와, 귀여워요. 봐주세요. 아, 진짜. 이녀 같다. 저 지금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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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데 왜 이렇게 귀여워. 네, 그렇게 귀여워? 다. 정말 잘했어요 다했어 다했어 열어서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네 귀여워 근데 여러분 저를 뽑으세요 목이 들어와요 나는 이형도 뽑을래 앗 귀여워 아